가상자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어젯밤 장중 4만 달러 선이 무너지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속절없는 하락 이유는 뭔지,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김기송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격 흐름부터 보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데스크에서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만 2,2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같은 시간 5,140만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30분쯤에는 3만 9천 달러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4만 달러가 무너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고요.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에서 40% 넘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각 2,900달러 선까지 하락했고, 등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3,100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가상자산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각 분기 말마다 한 번씩 모두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어떤 흐름 보일까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망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대체로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금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뺏으면서 10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도 예상했는데요. 월가 스타 펀드 매니저인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는 연내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까지 높여잡았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가치가 없어서 올해 안에 만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